노력을 해야겠죠. 긍정. 긍정. 오늘 그냥 키워드가 갑자기 아닌데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무한 긍정. 무한 긍정이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발전시킨다. 안녕하세요. 벌써 또 신축년에 인사드리네요. 2021년 금전운이 유난히 좋아서 빵빵 터지는 띠와 나이가 있을까요? 금전운은 하는 일마다 잘되면 돈이 되겠죠. 그렇다고 올해 운이 좋은 사람들은 금전운도 조금 더 상승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인생, 범띠생, 48세. 작년 같은 경우에 좀 힘들었어요. 힘들어서 또 을사생. 삼재죠. 나갈삼재.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삼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을사생, 뱀띠들이 복삼재 들어서 뭔가가 막 움직이고 거래가 되고 일이 되면 또 금전운이 튈 거고 또 30살 원숭이띠 임신생이 또 금전운이 올해는 튈 것이고 그리고 원숭이띠들이 좀 보면 임신생들이나 원숭이 잔나비띠들이 올해 금전운이 그래도 그 와중에는 괜찮아요. 베스트.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있을 거고 39살 돼지띠. 이 분도 금전운이 올해는 좀 튀어요. 네. 근데 그 금전운의 흐름이 올 한해만 좀 유난히 좋은 걸까요. 아니면 이게 조금 2022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운이거든요. 이 운이 2022년 해가 바뀌면서 초까지는 이어져요. 이 운들이. 뭐 당장 올 딱 끝난다. 이거는 아니겠죠. 조금 조금은 이어져서 간다고 봐야 돼요.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 금전운이 유난히 흐름이 좋으신 분들은 일단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되시고 노력을 해야겠죠. 긍정. 긍정. 오늘 그냥 키워드가 갑자기 아닌데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무한 긍정. 무한 긍정이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발전시킨다.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잠깐 앉아 있는데. 그러면은 여기 지금 호명해 주신 분들. 띄어라이 분들 있잖아요. 요 분들 다시 한 번 호명해 주시고. 갑인생 48세. 을사생 57세. 임신생 30세. 그 다음에 병신생 66세. 개생 39세. 축하하다고. 박수 축하했어요. 하트. 하트. 그러면 여기서 또 호명 안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. 이 분들한테는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실 거예요? 그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돈 들어올 거예요. 근데 너무 민감하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올 한해는 그냥 모든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받아들이고. 또 흐름이 나라 흐름이 이렇게 시끄럽고 힘들 때. 어떻게 하겠어요? 나만 힘든 건 아니니까. 서로 좋게 그냥 이렇게. 네 마인드를 그냥 조금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간다면. 그 와중에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. 운이 안 좋으신 분들은 1년 내내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. 또 그 와중에 좋은 달도 있고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. 우리가 안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고.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으니까.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. 올 한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. 하여튼 노력하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. 첫째는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올 한해도 화이팅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